검술 연습이 한창 중인 왕자와 그의 기사 오엘 왕의 폭정으로 소장농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그런 소장농들을 무참히 죽이는 왕 왕은 소장농들의 짓마저 태워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농민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결국 왕은 소장농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달려온 왕자는 아버지의 왕관에 욕심을 내는데 죽어가는 아버지를 버리고 왕관만을 챙겨 그곳을 빠져나오는 왕자 그때 불길에 의해 떨어지는 소녀와 부딪히며 그만 가슴을 찔리고 맙니다 오엘은 부상당한 왕자를 성으로 데리고 오지만 상처가 너무 깊어 살리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드래곤의 힘을 빌리는 것 아들을 살리기 위해 드래곤을 찾은 왕비 드래곤은 선한 왕으로 백성을 보살피겠다는 왕자의 맹세에 자신의 심장 반쪽을 왕자에게 주어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 광경을 본 보헤는 왕자를 살려준 드래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맹세를 합니다 용의 심장 덕분에 되살아난 왕자 아이넌 그러나 왕이 된 아이넌은 본성을 드러내고 마는데 드래곤의 심장 때문에 아이넌이 변했다고 생각한 오엘은 용을 잡으러 갑니다 12년 후 폭동의 죄로 눈을 잃고 12년간 강제 노역 중인 아버지를 만나러 온 카라 그러나 그곳에는 더욱 악랄해진 왕 아이넌이 있었죠 카라의 부탁에도 결국 아이넌은 그녀의 아버지를 죽이고 맙니다 한편 보헤는 기사로서의 신념을 버린 채 용을 잡으러 다니는 용 사냥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심장이 반쪽인 용을 잡으러 다니는 보헤 드래곤과의 결두가 펼쳐지는데 보헤는 한입에 처치하려는 드래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밤새 입만 벌리고 있는 꼴이 되었죠 드래곤은 보헤에게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다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드래곤 그리고 마을사람들 앞에서 드래곤을 노리는 보헤 드래곤과 보헤는 둘이 짜고 드래곤을 잡는 척을 하고 마을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기로 했죠 그렇게 드래곤 드레이크와 용 사냥꾼 보헤는 사기꾼 콤비가 되었습니다 보헤의 말에 머스케지는 드래코 한편 마을에서는 카라가 폭군에 맞서자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만 당하죠 보헤는 설득해보려 하지만 이미 보헤는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오늘도 돈벌이에 나선 드래곤과 보헤 그러나 너무 얇은 강으로 처박힌 드래곤은 숨을 곳이 없었죠 쓰러진 드래곤을 보자 고기를 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결국 드래곤은 그곳을 도망치고 사람들의 시선은 보헤에게로 향합니다 주민들에게 둘러싸이고만 보헤이 돼 그때 드래곤은 그들을 낚아채 날아갑니다 드래곤은 보헤는 아더왕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아발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태초에 한 드래곤이 인간을 보호하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지키고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 드래곤들만의 천국을 만들었고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했죠 드래곤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아이넌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드래곤을 외면하는 보헤과 자신의 실수를 정리하려는 드래곤 보헤에게는 기사로서 훌륭한 왕과 기사도의 신념을 지키며 사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넌으로 인해 모든 꿈을 포기해야 했던 보헤 아더왕의 묘기 앞에서 고뇌하는 보헤의 곁으로 브레이크가 다가옵니다 다시 기사도 정신을 되새긴 보헤는 마을 사람들을 훈련시켜 아이넌의 군대와 맞서기로 합니다 그러나 아이넌의 군대는 보헤을 피해 성 안에만 머물기로 했죠 그런 성을 하늘에서 공격하는 베이콥 결국 아이넌은 성 밖으로 나와 보헤과 맞붙기로 합니다 다가오는 군대를 피해 숲속으로 우퇴하는 보헤 보헤는 아이넌을 숲속으로 유인 후 간격을 시작합니다 수세에 몰리자 도망치는 아이넌 수세에 몰리자 도망치는 아이넌 그리고 그를 향한 화살이 아이넌의 가슴에 꽂히는데 오히려 하늘에 있던 드레이코가 추락하고 맙니다 아이넌과 심장을 나눈 드레이코는 고통 또한 나누게 되었죠 또한 드래곤의 심장을 가진 아이넌은 불사의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이넌은 붙잡은 드레이코에게로 향하고 불사의 존재가 되기 위해 드레이코를 영원토록 붙잡아두기도 합니다 아들의 악행을 끝내기 위해 드레이코를 찾아온 왕비 그러나 아이넌에게 저지당하고 맙니다 죽어가던 아들을 살리려 했던 잘못을 되돌리려는 왕비는 결국 아들 아이넌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맙니다 비밀 통로를 이용해 성 안으로 잠입한 보헨을 기다리는 아이넌 그리고 아이넌과 보헨의 결투가 시작됩니다 아이넌은 드래곤의 심장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보헨과의 결투 중 아이너는 결국 탑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보헨과의 결투 중 아이너는 결국 탑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신의 마지막을 보헨에게 부탁하는 드레이코 그러나 보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친구 그 이상이었죠 그때 불사신 아이넌이 보헨을 향해 달립니다 결국 보헨은 마무리를 짓기 위해 드레이코의 심장을 향해 도끼를 던지고 맙니다 동시에 아이넌의 심장 또한 멈추고 서서히 눈을 감는 드레이코 결국 아이넌과 드레이코 모두 숨을 거둡니다 드레이코의 시체가 빛을 내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사람들을 구한 드레이코는 별이 되어 그토록 꿈꾸던 드레곤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별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드레이코를 바라보는 보헨 영화 드레곤아트는 1996년 작품으로 오래된 영화임에도 드레곤의 모습이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쇼 코너리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드레곤이 더욱 품격이 있어졌네요 존 코너리의 드레곤 목소리 연기가 일품인 SF 판타지 영화 드레곤아트 소개해드리며 저는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도이였습니다 영도이였습니다